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감독님 얼굴 보여요? 잘 보여요? 오 잘 보이는데? 딱이네. 연애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1인칭으로 할 거라고. 1인칭인데 위치가 좀 애매한 거 아니야? 그냥 저를 보고 말씀해주셔도 돼요. 다요. 전부 다. 근데 위치가 있던데. 눈에 시선이 조금 나쁘고 있어. 인형 꼬마가씨. 헐 준이야. 준이라고요. 인형 꼬마가씨. 다 캐릭터 있잖아. 응. 안녕. 반가워. 난 윤희라고 해. 안녕. 나는 준이라고 해. 반가워. 준이야씨 오랜만이네. 안녕하세요. 뭐 많이 아팠다는 얘기가 있던데? 어? 나 안 아팠는데? 진짜? 어? 너 지금도 건강하잖아까봐. 우리 세인씨도 항상 건강하고. 우리 주니도 건강하고. 우리 마뚱이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기로 약속해요. 약속? 앞으로 가지마 너도. 머리 엄청 커. 어? 세윤씨가 상대적으로 뒤에 있어서. 제가 좀 많이 크게 나오는 건데. 어? 그렇게 뒤로 가면 안 되지. 나는 아예 아프지 않지. 뭐야. 빨리 드릴게요. 서비스로 하자. 머리 아파서 일어났어. 진짜. 눈ğı 좀 더 이렇게. 신나이 하겠습니다! 시간이 되냐면. 어젯밤 50분 됩니다. 다 택지 해줘. 다 택지 happening. vor네. 봐. 왜? 나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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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